게임 개발에서 게임 이펙트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영화를 비교를 해보자면 영화는 우리가 극장에서 시각과 청각으로 보는 영상 결과물이죠. 우리는 결과물을 감상을 해요. 앉아서 감상을 합니다. 영화 감상. 게임은 장치를 조작을 하죠. 이 핸드폰 혹은 PC를 키보드 아니면 콘솔의 조이스틱을 조작을 합니다. 보면서 들으면서 촉감으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은 실시간 플레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스토리도 달라지고요.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게 극명한 차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 결과물과 실시간 플레이라는 이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죠. 영화 VFX 그러니까 영화 시각 효과에서는 최종적으로 영상 포맷으로 만들어서 합성을 하면 됩니다. 게임 VFX는 실시간 프로그램 즉 게임 엔진이죠. 이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 잘 돌아가야 돼요. 그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포맷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작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 과정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화에서는 마블과 같은 굉장히 퀄리티 높은 실사와 같은 VFX 같은 걸 멋들어지게 넣지만 게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게임 이펙트 정보가 어떤 걸 보여줘야 하는지 게임 정보가 왜 중요한지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게임 이펙트를 보다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영화에서는 시각 효과를 예술성에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멋지고 스토리적으로 멋진 시각 효과를 넣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나중에 그냥 합성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게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모바일 기기에서 잘 돌아가야 돼요. 이 이펙트 하나 때문에 모바일 기기에서 발열이 일어나거나 프레임이 버벅되면 이 게임을 유저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펙이라는 게 있어요. 제한점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적을 어떻게 타격했고 얼만큼 킬을 뺐으며 내가 어느 정도까지 승기를 잡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로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펙트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펙터가 고민해야 되는 거 게임 아트가 모두 다 고민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게임에서 아트, 예술성과 게임에서 정보 전달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임 엔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게임 엔진 그러니까 영화와 달리 게임 이펙트는 게임 프로그램에서 잘 돌아가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게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게임 엔진이에요. 그래서 게임 엔진에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엔진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규모 개발에서는 자체 엔진을 쓰기도 해요. 자, 아까 얘기했던 부분 게임 이펙트 엔진 그 프로그램 안에서 기기의 플레이 환경을 구현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펙터가 표현되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버벅거리지 않고 예쁘게 쉽게 얘기하면 버벅되지 않으면서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예술성과 정보 전달도 있지만 기기 사양에 따라 제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엔진에서 플레이하는 것들이 모바일이나 PC나 어떤 특정 플랫폼 대상에서 잘 돌아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게임 엔진을 잘 알아야 돼요. 이펙트를 하려면 엔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게임 이펙트의 허들 최종 플랫폼의 형태에 따라 제한이 되는 거죠. PC, 모바일, 콘솔 콘솔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위에도 있고 엑스박스도 있고 플스도 있고 그리고 PC도 있고 등등등등 있죠. PC에서 돌아가는 게 모바일에서 안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최종 플랫폼을 보통 타겟팅을 확실히 하고 개발을 하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PC와 모바일, 콘솔 다 돌아가게끔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상을 정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을 정했어요. 모바일도 국가별로 스펙이 달라집니다. 인도에서는 모바일 스펙이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갤럭시를 예를 들어보면 갤럭시 5를 쓴다고 할게요. 안드로이드 버전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더 친숙할 테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갤럭시 20이 넘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 갭을 다 채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별 서비스 할 때 얘네들이 최신 폰을 어디서 최저에서 최신 폰을 이 정도 쓰겠구나. 그럼 이 스펙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나라마다 이 스펙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서비스한다면 이 스펙이 굉장히 레인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플랫폼 형태에 따라 또 국가별 형태에 따라 게임 이펙트의 제작허들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여기 포맷에 따라서 텍스처 그러니까 우리가 이펙트를 만들 때 이미지를 써야 되는데 텍스처를 두 장까지밖에 못 쓸 수도 있고 사이즈도 굉장히 작은 것만 쓸 수도 있거든요. 이 스펙에 따라 이펙트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개발을 내가 어떤 플랫폼 어떤 국가에서 서비스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냐에 따라서 리소스 자산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퀄리티도 달라지겠죠. 게임 이펙트를 제작하려면 어떤 기본 능력이 필요할까요? 드로잉하는 능력과 색감을 맞출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델링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애니메이팅을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고요. 핵심적으로 이펙트를 만들 때 가장 필요한 능력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원화의 능력 모델러의 능력 애니메이터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드로잉 모델링 애니메이팅을 어떤 툴에서 진행을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용 프로그램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최소 단위 툴이에요. 이것보다 훨씬 많은 툴을 사용해서 이펙트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텍스처는요. 이펙트에 필요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미지. 우리는 이거를 통칭 텍스처라고 부릅니다. 텍스처는 포토샵에서 그려내거나 편집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애프트 이펙트와 같은 툴에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렌더링해서 얻어낼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포토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할 때 3D Max Blender Maya 또 등등등이 있는데 3D Max 를 업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오리를 만들기 위해서 모델링을 이렇게 만들고요. 만든 텍스처를 멋지게 재질 우리는 이거를 머터리얼 이라고 하는데 머터리얼을 잘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것을 게임 엔진에서 하는데요. 그리고 파티클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 툴은 유니티와 언리얼 엔진이에요. 이 과정을 파티클 재질과 파티클을 만들어내는 걸 이 게임 엔진에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최소 단위 툴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임팩트에 제작에 필요한 스킬 이펙트의 능력은 어디까지 있어야 되는지 알아보면 종합해보면 아까 알겠죠? 원화 드로잉과 색감에 대한 재질에 대한 느낌을 여기서 내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 아웃라인 쉐입을 잡아서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게임 엔진에서 파티클이나 머터리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애니메이팅을 하는 거예요. 움직임이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이펙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펙트의 능력은 원화의 능력 모델링의 능력 애니메이션 능력이 전통적으로 필요하다. 요즘에 들어서 AI로 원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시뮬레이션 툴이 많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으로 원화를 많이 그리기도 합니다. 원화 내용을 근데 우리가 이펙트에 필요한 내용도 곧 있으면 이걸로 이렇게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드로잉을 끝까지 강조를 합니다. AI가 대체 못하게 거기에다가 게임 엔진을 만질 때 필요한 부분이 쉐이더 입니다. 쉐이더 아까 머터리얼 그리고 쉐이더 머터리얼 얘기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머터리얼은 시각적인 외관을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재질 어떤 물체의 재질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여기다 씌우는 거죠. 쉐이더는 그 머터리얼을 기반으로 엔진에서 물체가 어떻게 보이는지 빛과 상호작용 대산 실제로 이게 컴퓨터에서 대산해서 화면으로 보여주는 걸 쉐이더라고 그래요. 우리는 머터리얼을 여러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엔진에서 특정 쉐이더를 통해서 그 재질들을 다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컴퓨터 그래픽스의 CG에 가장 근접한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그래밍 영역과도 관련이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만약에 알게 된다면 특히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유니티와 언리얼에 대해서 이 언리얼과 유니티의 내용도 또 다르죠. 쉐이더가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천황 무적이 되는 거죠. 자 이펙트의 필요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여기서는 툴 그리고 필요한 센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업무 능력이 있겠죠. 자 이거는 비단 이펙터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이펙터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래픽 창의성도 있어야 되고요. 모델링도 해야 되고 애니메이션도 해야 되고 게임 엔진도 알아야 되고 쉐이더도 알아야 되고 파테클 시스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팀 간의 협업도 굉장히 잘 해야 돼요. 팀 협업이 굉장히 많은 파트가 이펙트이기 때문에 또 최신 트레드도 읽어야 되고 드로잉도 해야 되고 레이아웃도 해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우선시 되는 능력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펙터를 취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뭘까요? 자 이렇게겠죠. 자 이걸 알아야 일단 이펙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술을 알아야 돼요. 기술을 그래야 창의도 하죠. 기술을 알아야 그렇죠? 회사에 취업해야 해업도 하고 트렌드도 쫓아가고 드로잉 레이아웃은 필수는 아니에요. 하면 좋지만 음 어떻게든 텍처를 뽑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저는 텍처 그리기를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제 강의에서는 제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드로잉으로 내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텍처를 그릴 때는 여기서는 목표는 여러분들이 처음 이펙트를 시작을 한다면 일단 콘티를 그려야겠죠. 이펙트로 뭘 만들건지 그 다음에 텍처를 그려서 어떤 재질로 표현을 할 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 타블렛 보통 와콤 타블렛 많이 써요. 타블렛은 너무 소형이면 안 돼요.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꼭 신형일 필요는 없어요. 구형이어도 잘 돌아갑니다. 필안만 되면 돼. 핵심은 필안만 잘 되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이펙트 텍스처 그리기를 검색해보시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드로잉에 연습을 하고 싶다면 처음에 이걸 해보세요. 그리고 엔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유니티와 언리얼을 가장 많이 쓴다고 했어요. 전세계 공통이에요. 이거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유니티와 언리얼이에요. 그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일단 유니티는 진입장벽이 언리얼보다 여기 낮음이 무조건 낮은 게 아니라 언리얼에 비해서 낮은 편이에요. 언리얼은 유니티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그쵸?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자면 그리고 주요 게임 플랫폼이 모바일이에요. 유니티는 자 진입장벽이 낮아요. 기술 배워야 될 게 임팩트 입장에서는 언리얼 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빨리 만들고 빨리 쳐내야 돼요. 게임 아트가 자 그래서 게임 아트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에서도 모듈 단위 그러니까 빠른 모바일 게임을 내기가 용이한 엔진이에요. 그래서 모바일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단위가 작아요. 반면 언리얼은 PC와 콘솔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보다 시간과 인력이 더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그리고 퀄리티는 유니티도 트리플 AAA급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데 주요 플랫폼이 뭐예요? 모바일이에요. 낼 수 있는 스펙이 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A급 퀄리티로 많이 내고요. 여기서는 PC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높은 퀄리티를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플랫폼 타겟에 따라 그래서 기술 경쟁력이 절대로 낮지 않고요. 언리얼에 비해서 낮다는 거예요. 유니티 굉장히 좋은 퀄입니다. 기술 경쟁력이 유니티보다는 높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게임 산업뿐만이 아니라 영상 그렇죠? 광고 뮤비 등등 굉장히 많은 데서 많이 쓰고 있어요. 유니티도 그렇긴 하지만 게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게임 이펙트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게임 이펙트 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게임 이펙터 직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게임 이펙터 정보를 우리가 어디서 얻냐 어디서 얻냐면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유튜브 노른 개념과 제작 정보 여기서는 이펙터 는 무엇인가 는 영문으로 찾아보면 돼요. 어떻게 게임 VFX 아티스트 로 찾아보면 요즘에 번역 자동 번역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펙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세계적으로 어떤 공통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제작 정보 튜토리얼 이펙터 어떻게 만드는지 아주 기본적인 거는 여기서 다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만 검색해도 그리고 이펙터의 가외 또는 구직 정보는 네이버 카페로 가셔야 돼요. 뭐 게임작 아니에요. 잡코리아 아니에요. 여기에 올라온 것들은 정보가 굉장히 부실해요. 한국에서는요 이펙터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를 얻으려면요 그 규모가 큰 네이버 카페를 가는 게 가장 좋은 정보 빠른 정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펙트를 배우기 위해서 가해를 정보하거나 이펙터를 뽑는 것은 어느 회사가 있는지 어느 정도로 뽑는지 여기서 찾아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처음 했던 질문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펙트는 배우기 쉬울까요? 무엇을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배워야 될까요? 말씀드렸죠? 원화 모델링 애니메이션의 능력들이 아트팀의 각각의 파트만큼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다 꾸준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펙트가 잘 나옵니다. 자 모델링이 원화 능력 A 애니메이션 능력 A 근데 모델링 쉐입이 C야 퀄리티가 그러면 이펙트는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C가 나오죠. 그 정도로 이 세 가지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센스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또는 감각 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감각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입문자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트 전공을 하지 않은 입문자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한 가지에만 모델링에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6개월은 걸려요. 6개월 이상은 걸려요. 그렇죠? 이렇게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원화의 능력이 만약에 AI나 시뮬레이션 툴로 대체가 된다고 해도 여기 플러스 뭐예요? 엔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여기서는 확실하게 이펙터가 어떤 것까지 알고 어떻게 해야 더 잘 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대충해서 이펙터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이펙터가 나올 수는 없어요. 리소스 아트도 알아야 되죠. 이것들을 만드는 걸 리소스 아트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엔진 아까 얘기했던 엔진의 기술력도 알아야 이펙트가 굉장히 잘 나오는 이펙터를 이펙트를 잘 만드는 이펙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최소 단위 툴 나왔죠. 전에 자 이것을 익히는 거는 어 뭐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의미 있는 작업물을 내기까지가 많은 시간이 투자하는 거죠. 자 한번 배우는 거는 오래 안 걸려요. 그렇지만 이것을 반복해서 내가 원하는 작업물을 내기까지는 오래 걸린다.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걸 연습을 해야 하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고 이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까지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된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 배우는데 내가 입문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나 걸릴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걸려야 내가 이런 퀄리티를 낼 수 있을까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질문 취업 되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펙트 어 한 강의를 배운다고 무조건 취업 되냐고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트 관련 경험이 없다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가끔 가다가 한도씩 천재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평균으로는 아트 경험이 내가 애니메이션 전공을 했어. 뭐 미술을 전공했어. 아니면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어. 영상을 디자인 뭐 했어. 아니면 현직 이펙터야. 아니면 내가 영상 VFX 현직에서 하고 있어.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한 강의만 듣고도 취업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 제로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죠. 배울 것들이 무진장 많은데 이거 한 코스 6개월 코스 배운다고 취업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는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제발 제가 앞에서 그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애니 모델링 이펙트 뭐 원화가 아트 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이펙트 파트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꿔서 생각하면 캐릭터 원화가 얼마나 배워서 6개월 코스 배워서 취업할 수 있나요? 캐릭터 모델로 6개월 배워서 취업할 수 있나요? 애니메이터 6개월 배워서 취업할 수 있나요? 강의가 6개월 강의가 이펙터 강의가 있다고 해서 이걸 배웠다고 이렇게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큰 오산이다 라는 걸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백지 상태라면 1년 이상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능성 올라가요. 수강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계속 피드백을 봐주는데 과제 피드백 두 번만 봐도 이 사람이 몇 년 안에 취업을 하겠다 6개월 안에 취업을 하겠다 1년 안에 취업을 하겠다 1년 이상 필요하겠다가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볼 때 취업 되나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강의를 알아볼 때 이거 배우면 취업 돼요? 취업 얼마나 돼요? 이거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취업 99% 불하죠. 어떻게 불하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전체 취업 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런 취업 률을 물어보는 건 의미가 크게 없다. 내가 뭘 전공했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 텍스처 한 장 그려서 내가 더 익숙하게 하면서 내가 이펙터랑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펙트 교육도 사실 한국의 이펙트 교육은 주류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비주류이 때문에 이 이 교육의 퀄리티가 사실 높지가 않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자 학교 에서도 요즘에 뭐 특성화 하고도 있고 전문대학에서 잘 가르치긴 해요. 확실히 좋아요. 대학 수준이 훨씬 높긴 해요. 고등학교보다 좋은데 이게 대부분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게임 개발 그러니까 큰 단위 부터 배우기 때문에 게임 아트 그 밑에 아트 직군에서 원화 모델링 애니메이트 이펙트가 나뉘는데 이 이펙트를 위한 상세한 커리큘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 이후에 게임 회사로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진짜 극히 드물어요. 졸업한다고 취업? 안 돼요. 이펙트 입장이에요. 내가 만약에 게임 개발을 했어. 게임 프로그래머야. 게임 기획자야. 원화가야. 취업됩니다. 될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취업이 어려운 게 이펙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울 게 많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굉장히 부실해요. 그렇다고 학원을 가보잖아요. 오프라인 학원 가보세요. 학교보다 더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무 출신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지만 저도 저는 실무를 굉장히 오래 했지만 들어보면 실무에 필요 이제 겉핥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초급에서 실무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 겉핥기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드로잉, 텍스쳐도 배워야 되고 모델링도 배워야 되고 애니메이터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퀄리티 양이 퀄리티와 양이 실무와 많이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은 난이도 높은 이펙트의 교육이 있는데 실무와 다르게 퀄리티가 떨어지고 공교육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펙터라는 과목이 따로 있다면 그게 좀 달라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고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가거나 따로 공부를 해서 다시 취업하는 경우가 90%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의 이펙트 교육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펙터가 주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공개 강의가 좀 많아야겠죠. 이번에는 게임 이펙터 비전 이펙터 화면은 앞으로 비전이 있나요? 이펙터로 취업하면 비전이 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펙터는요 지금도 한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게임은 외주 외주라는 거는 게임 회사에서 만들 물량을 다 못 만들어내니까 다른 회사에 일감을 주는 걸 외주라고 그래요. 그쵸? 근데 이 외주에는 원화도 외주 줄 수 있죠. 모델링도 외주 줄 수 있죠. 애니메이션도 외주를 줄 수가 있어요. 왜? 이거 왜 이렇게 줄 수 있냐? 엔진과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놀고 얘네는 가져올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도 애니메이팅만 가져와서 넣으면 되고 모델링도 가져와서 엔진에 넣으면 되고 원화는 이제 모델링팀한테 전달하면 되니까 외주는 에펙스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엔진에서 아까 뭘 만든다고 했어요? 재지라고 파티클 만들죠. 그리고 쉐이더를 엔진에서 만진단 말이에요. 엔진 때깔마다 쉐이더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펙터는 외주로 대체 불가해요. 외주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걸 또 가져와서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해요. 대체 불가 인력이기 때문에 이펙터가 아트팀에서 귀하고요. 그리고 스카우트 제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워낙 모델링 애니메이션 이펙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인력풀이 여기가 제일 소수에요. 소수 원화 5명 모델러 5명 애니메이션 5명 이펙터는요 2명 항상 주류보다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시작될 때 이펙트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카우트 제의가 다른 파트보다 더 많이 옵니다. 좋은 데서 그리고 게임 아트에서 AI로 대체하기 힘든 직업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대체 위험률이 높은 게 지금 뭐 이미 원화 재질 그냥 기본 텍처들은 이런 AI로 뽑고 있어요. 모델링도 조만간 이제 다 나올 거고요. 애니메이팅도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펙스 제일 마지막에 에펙스는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원화 모델의 애니를 그 감각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으로도 제일 어렵고 그리고 제가 원화를 계속 드로잉하라는 이유도 사람이 디자인 하는 거는 아직까지 AI가 크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 위험률이 최하인 직업이다. 그리고 게임계 내에서 이 아트에서 아트팀 안에서 연봉과 직업 만정도가 평균 이상이다. 원화 모델링 애니메이터도 물론 좋은 직업인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연봉과 직업 만정도가 살짝 높다. 아주 살짝 높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대답이 나왔죠. 게임 이펙트 배우기 쉽나요? 쉽나요? 어떤가요? 쉽지 않습니다. 게임 이펙트 비전이 있나요? 네 비전 있습니다. 쉽지 않은 만큼 들어오면 잘리지 않아요.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이펙터로서 추천 해볼 만한 직업 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게임 이펙트 게임 이펙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드려봤습니다. 이 정보를 좀 듣고 고등학생 대학생 혹은 타직종 이펙터 입문자들이 조금 더 게임 이펙트라는 작업과 직업을 이해 했으면 좋겠고요. 과외나 학원 구인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자막 by